안녕하세요 하기미 입니다 오늘은 한제품의 언박싱 후기를 소개합니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보고 구입한 이 제품 예전에 광고 보고 구매하려고 했던 것 그럼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패스 여놈 대체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이리 저리 만지닥거리며 뜯다 보니 허술한 면이 없지 않나 싶었다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각도를 조절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네 휴대폰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야 그래 바로 여기네 여기였어 빨리 장착하고 효과 보자구나 뭐야 그냥 돋보기네 어두운 곳에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광고에서 보여진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재미로 사용하면 좋을 정도다 영상 속 저런 곳에 여행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즐겨 보자구나 이렇게 즐겨 보자구나 오늘의 구매 후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